여보! 아! 음! 새우가 아! 당첨사 한번 갈게요! 아! 당첨 사항 한번 갈게요! 아! 당첨사항 한번 갈게요! 근데 안 될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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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bsp 준비 이거 땅인데 오늘? 오늘 룩으로 딱 생각한 이 룩이었는데 이런 데닌 셔츠에다가 요런 딱 요런 스트로 딱 차선책으로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짝 치마바지라서 엄청 편해요 안에 이렇게 바지스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만 저 베이지 색 치마 입고 싶은데 왜 작은 거야 여러분 조금 끼지만 그래도 성공했거든요 다 올리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로 입을래요 여러분 저거 맘에 안 들어요 10, 10 얼만 나올 것 같아 10 얼만가? 그리고 야 저거는 사수원에서 홧대를 가졌다가 망했잖아 액정은 뭐 뭐하는 거 같은데? 뭐하는 거 같은데? 뭐하는 거 같은데? 저거는 그냥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뭐하는 거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요? 나 이거 안 들어요? 우리 애기했는 그런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마려져요 여기다 밥 말하면 고소해 넘나와 직접 굽혀서 구경해서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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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먹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그랑핸드 삼겹살을... 어? 왜 클로즈라고 돼있지? 아니겠지? 아니야 일로 있어 벌써 향 나는데 클로즈면 안 되죠 다음에 내가 사줄게 다음에 서촌 왔을게 은근히 가고 미친 맛있겠다 한 마라 먹고 싶은데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오늘의 데일리룩 일단 겉옷 입기 전에 안쪽 한번 설명하고요 여러분 이런 좀 블랙 니트에다가 오늘 좀 알 완전 굵은 이런 진주 목걸이 해봤어요 아 거울 닦아야겠네요 화이트 팬츠는 아니구요 살짝 베이지 끼가 도는 그런 미색의 이런 약간 워크 팬츠 같은 스타일인데 핏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여러분 약간 요런 옆에 주머니 옆 디테일 같은 것도 요런게 너무 예쁘고 정말 맘듬새가 진짜 잘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이 핏 너무 예쁘죠 여러분 딱 다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쁘고 이제 소셜그린클럽 브랜드고 오오 괜찮은데? 오 핏 괜찮네요 여러분 오늘 이런 블랙 니트를 입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깔맞춤으로 블랙 모자 써주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비가 내리고 되게 추적추적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차피 머리 고데기에도 다 풀릴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맸어요 커버나 갑자기 얘가 떠올라가지고 얘를 맺히는데 은근 괜찮네요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룩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한 3시간 찍었더니 지금 벌써 힘이 드는데 소맥 한 잔 적시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을지로 가거든요 여러분 을지로 가서 카메라 켤게요 뜨끈 뜨끈합니다 마라 마라 다녀 단체사 한번 갈게요 정부모님 불만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갈게요 하나 둘 셋 갈게요 새우 많이 와주세요 이거 빨리 딱 불러버릴까? 구워진다고 이것도 얘는 같다 이렇게 잘하는거예요 예? 하하하하 내 상이 써야되서 빠른 태평으로 받아 오랫동안 이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 이거 잘 안나오는거에요 어휴 뒷부분 이 음식은 햇살을 많이 먹으며 다 30 넘어갔다 다 30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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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이 받으세요 장사를 가야 돼 되게 아 근데 나 근데 원래 잘 안 끼는데 근데 아 민불로 쓰니까 아 미친 개애피 레츠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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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집에 갈 때 맥주로 한박스 사실래 나도 아 이거 술을 사가야되나 맨날 우리 한박스에 갈 때 한박스대로 사와도 그 기억이 나와봐 웅 사실래 아 어머나 파이팅 아 아 만에 많은 데는 약간 입안에 많이 나가서 아 조용 집에서 집에서 쌀 가져왔는데 아빠가 집에서 건배하는 거 하나만 찍어봐. 잠깐만. 델리룸 못 찍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시원한 내거 그냥 다 먹어요 지금 요리하는게 참고로 지금 요리하는게 더 잘 돼요 오늘의 요리가 이름널로 지금 요리하는게 더 왜요? 지금 요리하는게 더 좋아요 요리하는게 더 좋은거예요 요리하는게 더 좋은거죠 요리하는게 더 좋은거예요 연주 부터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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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로 샤워했더니 얼굴이 지금 빨가네. 뜨샤만의 매력있는 거 알죠? 뜨거운 물로 씻을 때 뭔가 이 피로가 쭈아악. 여러분 제가 손톱이 이렇게 다 날라가 있잖아요. 매달 젤 네일을 했는데 이게 약간 돈도 돈이고 손톱이 너무 약해져서 젤 네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케어만 하고 이제 좀 셔보려고요. 아유 진짜 이 쿠션 짱이야. 미쳤나봐 진짜. 메이크메이크에 워터 벨벳 비건 쿠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형이 어떠냐면 얘는 진짜 신박해요 여러분. 차갑게 딱 수분수분하게 발리는데 나고 나면 보송하게 바뀌어 제형이. 모공 이런 데가 엄청 파우더 안 했는데도 살짝 블러리한 느낌? 아주 좋아 저처럼 이런 모공스트 신경 쓰이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쓰 내 추천. 참 진짜 K 기술력 K 기술력 맨날만 하지만 도대체 또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니. 진짜 떡준이 들이 개발했다 또. 커버력이 없다. 그러면 전 바로 땡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커버력도 있어. 최고야. 풀어주고 블러셔를 바로 해줘야 돼요. 진하게 그리는 걸 진짜 싫어해서 엄청 연하게만. 눈썹이 있다 정도? 민국이에서. 슴슴하지 않은 얼굴로 컴백. 진쥬스. 오늘 한벙에 했어. 오늘 룩은 뒷기본이 너무 예쁜 맨투맨 룩을 입을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들게 입어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유치원색 스트로다가 화이트 반지 다 계시나 보셨어요. 다 코트 입고. 오늘은 매우 반스를 심고 싶은 날이기 때문에. 반스. 한 6분 후 했을게요. 그냥 인자이는 것 continua. 미끄럽도 행복 ici. Innovation. erd pile. Johnor Clop Colors. 오오오오 앜. onya prepared.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стеlly. 이것은 뭐였죠? 은 levant. daar'soyang. 아 육기노 하나. 하루도 유치. 하루도 유치. 아 하루는 유치. 봄에 눈이 됐어 봄에 눈이 됐어 봄에 눈이 됐어 봄에 눈이 됐어 봄에 벌레 나왔어 우리 오크놈의 학기랑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지실 뻔이야 봄에 눈이 됐어 이미 올라오고 있어 이미 올라오고 있어 왜? 나 생일이야? 거의 이장에 매일이 기념일인거지 이 정도 온도 괜찮은데 이 정도 온도 괜찮은데 너무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나도 별론가?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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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타일이다 왜? 오빠 나 못 먹게 하려고 하는거야 강라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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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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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화장 좀 지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얘는 뭐냐면 여러분 필로우 미스트라고 해서 베개에 뿌려주는 미스트입니다 착 뿌려주고 잘 거예요 왜냐하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디한 향이 나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향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회사 생활로 힘든 친구들 있어 요즘 힘들지? 이러고서 뭔가 약간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기 너무 좋아요 뭔가 약간 소나무 숲 걷는 느낌 뭔가 우디우디 소나무 뭔가 자연 너무 좋아 항상 이걸 신고 자요 왜냐면은 이걸 신고 자야 좀 붓기가 덜하고 그날 다리 아프게 좀 사라지는데 바로 자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수면 상태 하루 너무 재밌게 잘 보냈다 안녕 안녕 So the ghost of you possesses me So I'm hates my mind I haunts my dreams When will I Be seeing you Again 아멘